음악 저는 이미 일을 하고 있었던 경력이 있어서 제가 다른 새로운 분야로 이직을 할 때 취업 지원 같은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이용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제가 일하던 경력과 상관없는 새로운 곳으로 이직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취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바깥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데 한 번 갈 때 사람들이 많은 곳을 놀러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코로나 생기고 나서 한 번도 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고 빨리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사연이나 복지 관련 제보를 전해드리는 나도 말 좀 합시다 참여 방법은 전화번호 070-7733-7242 또는 하단의 홈페이지로 참여하면 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복지TV 유튜브 채널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감사합니다.